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 분은 공부 잘하셨죠? 시험 보면 맨날 1등 나오고 그러셨어요? 저는 전혀 잘했어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아, 운이 좋았다. 이거는 또 우등생치고는 또 이런 신기술인데요. 킬러 기술이에요. 최용호 소장님, 요즘 수능 얘기 나오면서 킬러 문학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말 딴 얘기에 죄송합니다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한글 운동하시는 분께서 킬러 문학이라는 이 말. 일단은 어감 자체가 문제가 있는 데다가 이걸 꼭 킬러라고 써야 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일부러 섬생들 떨어지라고 일부러 못 맞추라고 벨벨 꼬고 꼬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로 갈등이 심하고 혐오가 심하고 이런데. 맞아요. 문제까지 킬러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면 갈림문항.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 부르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어려운 문제 그러면 되지. 아주 어려운 문제 그러면 되지. 그걸 근데 지금 다 질 킬러문항이라고 하니까 일단 저희도 이제 여기서 쓰면서 저희가 또 뭐 말하는 게 약속이라. 문제의식 갈게요. 킬러문항이라는 말은 쓰겠지만. 이거를 저기 좀 이런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약간 준비해온 내용을 잠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킬러문항 이거 부르지 말라고 정확하게 써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 안 좋다고. 이게 교육의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네. 축전할자. 사실 우리나라처럼 대입 시험 하나 잘 보면 평생 편하게 살고 아니면 박박 기고 죽고 사는 문항이 맞아요. 죽고 사는 문제가 맞고요. 어떻게 하루에 시험으로 그 인생을 줄 세웁니까.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조금 교육. 더 나은 교육 제도, 입시 제도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그냥 일단 먼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전 국민이 입시 제도 나오면 전부 한 말씀씩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대학 입시를 친 지가 정말 몇 십 년 전이고. 한국고 사시죠. 네. 한국고 사시죠. 저희들은 다 한국고 사셨잖아요. 수능 몰라요. 지금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수능 킬러 문항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본고사 침인 것 같아요. 본고사 침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우리 공부하고 뛰어놀고 이래야 될 미래 세대들의 앞날에 너무 심각한 일종의 킬링 포인트들을 곳곳에 심어서 지금 고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먼저 제가 생각하기 전에 저희 교육부 정책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미안하다. 어른이면 미안하면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를 어떻게 보면 기성 세대들이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는 그런 세대들이 뭔가 제대로 하질 못해서 이게 특히 입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측 가능성을 늘 모든 사람에게 줘야 되고 이게 자꾸 이 제도는 불확실상에 빠지면 빠질수록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난감해지는데. 그렇죠. 작은 변수가 매우 큰 혼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같이 학력사회, 시험사회 그리고 요즘 수능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 제도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정말 예측 가능한 시험 제도가 되려면 적어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어떤 학생들이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입시를 여칠 무렵에 그 입시 제도는 어떤 정도의 수준과 어떤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 제도의 문제점이 이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겨난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입시 제도는 장기적 대책이 또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게 예측 불가능한 불가능성을 수능 5개월 전에 갑자기 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그래도 모든 수험생들이 다 불안에 떠는데 입시 제도가 시험 5개월 전에 바뀐다고 문제의 수준이 바뀐다고 이런 것들이 하나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이게 난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근대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케빌레가 계속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딱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은 수능을 포함한 대입 제도에서의 변화는 정책 변화는 사실은 그 학생들 중3 때 발표돼야 됩니다. 사실은 고3이 아니라 중3 때 발표가 돼야 사실은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졸속인 것이죠. 그리고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3월에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인재해가 6월에 갑자기 5개월 전에 왜 이러냐 그랬더니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이 3월에 지시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5개월 전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지금 6월에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는 지난 3개월 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대통령이 지시하고. 그러면 이건 대통령 말을 교육부 장관이 무시한 거냐. 아니면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사를 무시한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이건 문책해야 되는 일이라고 교육부 장관은. 그래서 전 국가에 입시를 치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부모까지 생각해보면 그게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혼란에 빠뜨린 거예요. 부모와 가족까지 생각하면 한 천만 명이 반성사예요. 사실 수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보더라도 아이고 조카가 봐 그리고 친구 아들이 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많이 배운다고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문가실은. 이것도 좀 잘못했어요.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전문가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 이거는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또 이게 입시 전문가가 되는 상황이 또 갑자기 또 일어났잖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전히 제왕적 대통령 국가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샘플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했던 말이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가 정치 앞에서 수많은 아첨을 봤지만 이런 아첨은 처음 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은 전문가도 비전문가한테 배워야죠. 그럼요. 어른도 아이한테 배워야 되고 맞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의사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비전문가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의사로서의 태도나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한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의사가 일반인한테 배운다 그러면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 장관께서 얘기를 하신 거는 대통령께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저희가 대충 짐작되는 바는 있지만 전 국민 앞에서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신 거다. 마치 의사가 나와서 저는 수술 방법을 환자에게 배웁니다. 그 얘기 하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교육 강화. 수업만 잘 들으면 시험 풀게 하겠다. 이 얘기는 수십 년 동안 지금 계속된 얘기입니다. 사교육비 경감해서 가정 경제 부담 줄이겠다. 이것도 수십 년 동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혼란에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조금 더 배우고 좀 공정한 제도 조금 나은 제도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 어떤 토론,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어렵죠, 교육은.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마 우리 국민들, 지금 청취자분들들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리든 간에 다 사실은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고민도 더 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를 일단 전제한 다음에 이번에 킬러 문항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크게 됐는데 저 사실은 이거, 이거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다른 어떤 시사 주간지에서 사실은 킬러 문항 가지고 시사인에서 크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그러고, 야, 킬러 문항이라는 게 문제구나. 이번에 또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보도들 찾아보니까 킬러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없앤다고 대입 제도가 문제가 없어지고 흔히 하는 말로 공정해질 거냐. 그거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그냥 결론부터 들어가서 얘기해 보자면 대입 제도를 어떻게 고친들, 지금처럼 대입의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큰 격차가 나는 이런 격차 사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의 모두가 그야말로 정말 모든 걸 걸고 사생결단하는 이런 세상에서 뭘 한들 문제가 안 되겠냐는 거죠. 대입 시험, 대입 제도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대학이 계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대학교 나왔어? 그걸로 모든 걸 설명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이 난이도로 무슨 수능 44만 명 시험 봐가지고 3명 정도 만점 받는답니다. 왜 이렇게 만점자가 적게 나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왜 빌비 꼬아서 이렇게 일부러라도 틀리게 해서 줄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변별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의 서열화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사회의 서열화와 같이 가고 있는 게 보상 격차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건 계급일 뿐만 아니라 보상 격차이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교육 제도를 고치고 싶고 교육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학의 서열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의 보상 격차 문제를 수정해야 사실은 교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수정이 되거든요. 이 두 개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도를 어떻게 뜯어 고치건 그 제도들은 다 서열화로 가게 되어 있고 그 제도는 결국은 또 보상 격차를 만드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또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또 제도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학원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학원가가 딱 움직였어요. 불확실한 수능. 우리와 함께 준비해라. 자기들이 데뷔 책이 있다고 또 학원가 아니라 하니까 사교육이 문제에 있다. 공교육만 집중하면 우리가 이거 문제 풀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웃긴 건 뭐냐. 지금 학원가가 더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불안해질수록 또 학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꾸 불안이라는 요소를 더하면 더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를 찾게 되고 대입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합의된 곳이 어디냐. 학원가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장 잘 해결하는 곳이 어디냐. 대치동 학원가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교육비는 또 어떻게 흘러가겠느냐. 다시 더 많이 증가되고 더 대치동으로 흘러들어가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 국가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번에 그렇게 사교육 카르텔을 공격했는데 알고 오면 자기가 그 사교육 카르텔을 강화하고 거기 힘을 실어주는 정책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표 시기와 방법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 카르텔 협파하기 위해서 지금 세무조사 시작했고요. 1타 강사들 이제 뒷조사 시작했어요. 이건 또 뭘 어찌해야 되는 건지 교육은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교육이 우리 교육이 사실은 그냥 대입을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경쟁의 과정으로만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암기과목이죠. 사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암기력만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죠. 좋은 사람이 되고 살아가기 위한 능력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사실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이거 하나만 교육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불행인 거고 거기 제가 철학 이야기를 우리 정치 철학자이신 김방권 선생님 앞에서 약간 외람되지만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전사 사회라고 하는 사회가 있다.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 소수의 전사가 있어서 이 사회를 지켜줘요. 나머지 사람들은 평민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전사가 다 가져요. 목숨 걸고 싸우니까. 격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평민들이 막 불만이 일어났어요. 전사가 세습이 되거든. 그거 안 된다. 그래서 16살에 모여서 개혁이 일어나서 16살에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기에 이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공정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전사가 된다. 세습 사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이 사회는 공정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한다는 절차를 하나 둔 건 맞지만 쉽게 말하면 시험이 하나 생긴 건 맞지만 여전히 극소수의 전사만 좋은 걸 다 가지는 극심한 불평등 사회라는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룰을 아무리 바꾸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도 한 번 이야기 나왔지만 소위 한 15% 정도쯤 되는 1차 노동시장, 정규직, 대기업, 좋은 직장, 나머지 85%는 비정규직의, 플랫폼 노동의, 이런 특수고용직의, 이렇게 불안정한 노동시장 이 격차를 신분제처럼 굳어진 격차 사회를 그대로 넣어둔 채 우리가 대입의 수능이냐 수시냐 수능의 킬러 문항을 없애냐 마느냐를 논하는 것이 참 허망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를 볼 때마다 고대 로마 사회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고대 로마 사회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입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비슷한 입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대 로마 사회가 로마가 흥하면서 전쟁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말 잘하고 좀 똑똑한 사람들이 출세를 하는 시기들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들이 발달하고 우리로 치면 입시기관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뭔가 많이 외우고 많이 맞추고 하는 친구들이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생겨났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안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이 분리된다는 걸 발견했던 거예요. 로마인들이 뒤에 시기가 지나면서. 그러면서 세네카가 이 상황을 한탄하고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탄생하게 되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문학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행합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인문학의 정신이었어요.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고대 로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지금 현재 안다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완전히 분리된 사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부 잘하는데 참 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습관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공부 잘하다고 칭찬하는 그 아이들이 나라를 망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들을 같이 갈 수 있게 만들려고 한다면 사회의 보상 격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고 예쁘다. 건강하게만 잘하다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좀 좋지는 않지만 대학을 한 두 개의 서열을 좀 높은데 두 개의 단 높이 갔으면 좋겠다. 성격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좋은 교육으로 좋은 사람을.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철학의 맛 오늘의 마침표 찍어봅니다. 오늘의 결정적 한마디는 뭡니까? 김 박사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책 목표도 시기가 좋아야 하고 그 방법이 확실해야 한다. 네. 시기, 방법 중요합니다. 조 소장님.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교육의 책임을 미루지 맙시다.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세상. 우리가 살만한 세상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다 살기 싫어. 아이들한테 삶을 권해주고 싶지 않아. 이게 너무 각박하게 각박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교육 사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만건 박사, 조용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반자카파의 목요일 밤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